4.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4.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밭,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강제노역의 책임자. 5.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5.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6.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6. 그들은 아벨 무홀라를 지나 용루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 개벨이 길르앗 라못을 맡았는데,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힐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7.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 마하나임을, 아히마하스가 납달리를,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 8.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로슬, 바루아의 아들 여우사바시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무이가 벤야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개벨이 길라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9.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9.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르했다. 고운 밀가루 6.6킬로리터, 굵은 밀가루 13.2킬로리터, 살찐 소 10마리, 박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의 사슴, 영양, 숯, 노루, 살찐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관이 사망한 기병이 만 2천명이 있었다. 지방 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보다 지혜롭고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삼천 가지의 잠원을 말했고 천 다섯 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허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